일본 규슈 최남단에 있는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로 보기 드문 화산 번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화산 폭발로 사쿠라지마 화려산 위쪽은 화산재와 구름으로 뒤덮였으며 이 가운데 붉은 빛의 용암과 이곳에 내리친 번개가 한데 만나는 보기 드문 화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화산 번개는 화산이 폭발할 때 흘러내리는 용암 위로 내리치는 번개를 말합니다. 학계에서는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을 하여 큰 재앙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높이가 3776m로 시지오카연 북동부와 야마나시연 남부에 걸쳐있는 휴화산입니다. 후지산이 폭발할 것 같은 징후는 5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37번의 지진이 혼슈 근처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후지산의 숨겨진 단층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타케 화산은 그 영향으로 큰 화산재를 분투를 하여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중경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으며 후지산 역시 원타케 화산과 같이 화산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지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야마나시와 시지오카 가나가와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75만 명의 주민이 용암과 화산재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의 후지산 인근 지역이 활성단층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지오카 지역 등으로 크고 작은 중국 규모 내외의 지진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혼슈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화산 폭발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통 두 개의 판이 만나도 지진 대국으로 인식하는 편인데 일본은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진 대국입니다. 세계 유일판이 무려 4개나 만나는 국가이기에 지진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태평양판과 북미판 경계는 해구가 발달해 이 동북 일대는 일본 내에서도 지진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시지오카, 요코하마, 도쿄도, 후쿠시마, 니아기현의 샌다이시 등이 대표적으로 지진이 많은 곳으로 꼽히며 도오쿠 지방의 동해연안에 북미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일본 해구가 있으며 도오쿠 대지진도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37번이나 지진이 발생했던 혼슈 근처를 떠나서 규슈나 시코쿠 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슈 지방은 아소산, 온타케산 등 화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진보다 화산에 대한 위험이 더 큰 지방이기에 이 역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인들이 대지진에 전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센다이 근처 혼슈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후쿠오카 지역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도 도쿄치하로 3개의 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라시아 판도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4개의 판이 만나고 있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수도지카지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지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20년 10월 초에 도쿄, 요코하마, 요코즈카, 미우라시의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악취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수십 건이 넘게 들어왔었으며 신고가 들어온 미우라 반도 앞바다는 관동 대지진의 근원으로 꼽히는 사감이 해저협곡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레어톨로 화산이 분화하여 4,000m 그리고 스메로 화산이 분화하여 3,000m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일본 역시 일본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 분화하여 연기가 1,800m까지 솟아올랐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의 활화산인 사쿠라지마 화산은 매우 자주 폭발 분화를 하는 화산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올해 2020년까지 501번 폭발적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일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현 상태에서 지진을 피해서 혼슈를 떠난다고 하여도 큐슈에서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수도인 도쿄지카 지진이 있어서 수도에 머무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호카이도로 가기에도 최근 호카이도에서도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사면 초과입니다. 일본분들은 최근 5월부터 12월 22일까지 37번의 지진 상황을 잘 관찰 및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며 화산의 상황도 꼭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피해 예빡 및 행동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에는 지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 정도이므로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테이블 등이 없다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기 등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 두셔야 합니다. 피난 장소로 사용 가능한 안전한 대형 공터와 피난 장소까지의 피난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대피로인 복도와 출입구 주변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지진에 의해 물건이 넘어지거나 쏟아져 피난에 방해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이 출입구를 막아 실내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피난 장소로 사용할 안전한 대형 공터를 지정해 두고 피난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여러 가지로 정해둬야 합니다. 복도와 출입구 주변에는 통행에 장애가 되는 캐비닛 등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진 시에는 건물이 변형, 파손되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여러 가지 피난 경로를 정해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